요즘처럼 자외선이 강해지면 창장식제에 신경 많이 쓰시죠? 그래서 빛을 즐기는 문화를 제시하는 신개념 창장식제가 인기인데요. 창조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성까지 갖춘 윈도우 쉐이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창장식제는 실내 분위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빛 조절 기능은 창장식제의 필수 요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윈도우 쉐이드라 불리는 이 제품은 커튼의 부드러움과 블라인드의 기능을 동시에 갖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윈도우 쉐이드는 빛의 조절, 빛의 아름다움, 기능성을 중심으로 디자인된 제품인데요. 기존의 창장식제가 빛을 가리는 문화였다면 윈도우 쉐이드는 빛을 즐기는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벌집 모양의 셀 디자인입니다. 공기 보존 기능으로 여름에는 열기를, 겨울에는 냉기를 차단해 주는데요. 고급스러운 소프트 패브릭 원단을 사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런 패브릭 원단 자체가 외부의 강한 빛을 부드럽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실제 공간보다 훨씬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기 때문에 요즘 소비자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제품입니다. 사생활 보호 기능도 있습니다. 기능성 원단 사용으로 빛을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단계별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밖에 유지 관리가 쉽다는 점, 자외선 차단 기능으로 가구와 벽재의 변색을 막아준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성을 기반으로 신뢰는 물론 사람의 마음까지 밝게 만드는 신개념 창장식제. 앞으로도 창장식제 시장의 선두를 지킬 것으로 보입니다. KRB 인테리어 뉴스 이진희입니다. KBS 뉴스 이진희입니다.